5층은 볼 앤 비스 홈이라고 해서 저기는 뭐 기념품 같은 거 파는 데인가봐요 위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핑크 성당 앞에 보이시죠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성당 앞에 보이시죠 이 형 consolidated credMI에imiento 아, 요거는 특이하네 이건 얼만가요? 30만동 30만동 그리고 또 안에 보면은 여기 뭐 도마 같은 것들도 있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식당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코코넛통 같은 조그만 가방 같은 거네요 오, 여기서 저렇게 직접 다 만드는구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요거, 요거 17만동? 요거 17만동이래요 저 위에 드림캐쳐도 보이고 여기 아래 가방 큰 것들도 보이고 그물 같은 거 요것도 역시 얼마냐 가격이 안 써있네 오, 요거 예쁘네 요거는 8만동이래요 보이나? 창문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튼요 계속 보면은 여기 애기 옷도 팔고 입고 요 요 안에도 보이네 아, 요즘에 저 애기용 암채어 요거 많이 사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를 비행기 들고 탈 수 있나? 뭐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 귀엽긴 하네요 요거는 70만동 오 그리고 아, 이쪽엔 또 아오자이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아, 좋네 편하게 구경하기 너무 좋은데요 아오자이 가격이나 한번 물어볼까요? 야, 이거는 조금 시원한 아오자이 같네 맘에가 좀 비치긴 하네요 요기도 아오자이 되게 시원한 것들 아오자이 근데 좀 더워서 어떻게 입고 다니라 했는데 이런 시원한 천도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 보이는데 여기 창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면 와 이렇게 다낭성당이 보이고요 여기 전망이 좋네 아우 한국분들 많이 오셔서 사진 찍고 있네요 게임 게임 änd Journey caregivers 息센else 너 계속 네 두 결국 가격은 다 한시장이랑 똑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여기 한시장에도 자기 가게가 몇 개 있대요 장식이 이래저래 되게 많이 달리고 사이즈는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26만동 요거는 무슨 컵밭 침대인가요? 요거는 55,000동이네요 운영돈을 한 2600원? 700원?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벽에 걸리는, 무슨 벽에 거는 장식 같은 것 같아요 요거는 18만동 요거는 휴지 케이스 같아요 이것도 예쁘네 요거는 22만동 이라고 써있네요 이것도 모양은 이쁘고 특이하긴 한데 이걸 못다 쓰지? 장바구니인가? 이거는 34만동 와 이거는 무슨 나무를 얇게 쓸어서 막 뱅뱅뱅뱅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든 것 같아요 안쪽에는 나무, 뒤쪽에는 금색하고 검은색 장식이네요 요거는 12만동이라고 나와있네요 요거는 또 역시 나무 모양도 있는데 요건 또 반질반질해요 뒤에도 디자인이 이쁘고요 12만동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자기네만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저야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뭐 되게 특이하게 생긴 도자기도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거 물고기 모양인데 요거는 한 10개 사서 벽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놔도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바탕은 막 바다 색깔 막 푸른색으로 쫙 벽지에다가 이거 붙이면 이쁘겠다 저 물고기가 귀여워서 가격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안 붙어 있어서 5만동 아 이거 5만동 이거 5만동 2,500원 오 싸네 네 데코레이션 이야 이쁜데요 아 이거 데코레이션이라고도 얘까지 해줬어요 어후 이거는 조금 작은 물고기 사이즈인데 이거 this how much? same, same same 똑같아 아 한국말 잘하네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아요 가격은 그럼 큰 거 사는 게 낫겠는데 아이 공항에 줄고 가기가 귀찮아서 this how much? 5만동 아 이건 5만동이래요 이건 세 개 달린 거 이건 how much? 이건 18만동 18만동? 아 세 개 달린 건 18만동 이거 14만동 아 저 두 개 달린 건 15만동 네 그러네 드림캐쳐 드림캐쳐 아 드림캐쳐 아 저게 이제 뭐냐면은 뭐래더라 꿈 꿀 때 안 좋은 꿈 꿀 때 아니 아니 좋은 꿈을 꿀 때 왜 꿈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꿈을 좋은 꿈을 잡아준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대나무로 진짜 못 만드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와 여기 애객 같은 것도 파는데 this how much? 아 가격이 있구나 아 19만동 아우자이 from how much? 아 from 20만동 25만동 ma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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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d quality day this one including making cheap one 25만동 ready to make 20만동 아 and maybe this ah 직접 만들어 주는 거는 2천은 40만동 이거는 좀 한시장에서 좀 예 맞아요 가격이 이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보시면 뭐 반짝이 같은 것도 있는데 This how much? 이 스페인 선 디펜 선 네 From 40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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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반짝이는 한국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런 베트남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나 보죠 옛날에도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 반짝이 청바지에 붙이는 거 아줌마들 많이 입고 다니지 않았나요? 이야 이거는 그 무슨 사카처럼 생긴 그 전등 가진가봐요 아 이것도 예쁘다 아 이것도 예쁘네요 예쁜구만 베트남 모자도 진짜 이쁘지 않나요? 10만동 10만동? 네 아 10만동 이거 20OK 디자인이 너무 디자인 20OK 아 아 체인지 아 이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나 봐요 아 원래 농은 제가 한 대충 한 얼마째 4만동인가 한시장에서 파는 걸 봤는데 이런 거 쉬우니까 더 이쁘기는 하네 여기 아래도 뭐 알아 듣는 건가 여기 아래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애기용인가 This is for baby Baby and This same price? Same price Baby and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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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라는 말 잘하네 한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그런지 아 근데 한시장은 너무 덥고 북적대는데 여기는 그래도 에어컨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틀어주고 하니까는 그나마 좀 살 것 같긴 하네 이쁘다 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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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